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분의 시간 동안 제가 공부 강의 관련된 내용을 딱 자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강의를 진행하고 핵심만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강의에 풀 버전을 또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오셔서 풀 버전 강의를 보시고 제대로 정석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공부합시다. 주제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제가 기법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지기준매매법이라고 해서 도지를 활용한 매매인데요. 어떤 강의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이번 주 강의 주제입니다. 도지기준매매법. 매매법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방법, 즉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준을 세웠네요. 뭐를 기준으로 하냐? 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지, 도지가 뭔지 아시나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익숙하신 개념일 것 같은데 도지는 기술적 캔들 모양을 의미합니다. 윗고리도 길고 아래고리도 길고 몸통은 짧은 그 형태를 도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전에 도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게 도지는 은봉, 양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형태나 위치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지의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도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란 뭘까요? 도지는 도지 발생 후 추세 지속과 추세 반전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캔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지를 활용하면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힘의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줄다리기 같은 경우. 왼쪽 10명, 오른쪽 10명 줄다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줄다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 팽팽하게 시작을 하는데 언젠가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쪽이 힘이 강하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이쪽이 힘이 강하면 이쪽으로 갈 것인데 보통 줄다리기 같은 경우 한쪽이 강력한 힘으로 확 끌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지든 힘의 균형이 깨지든 깨지는 시점에서 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줄다리기의 균형이 깨지는 힘은 아주 작은 힘이에요. 그 작은 힘으로 게임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죠. 도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지가 일단 발생했다는 것은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시작이 됐고 어느 방향으로 갈까? 조금만 힘의 방향이 상방으로 가주면 상방으로 확 튀고요. 조금만 하방으로 힘이 가면 하방으로 확 꺾여요. 그게 도지 이후 나타나는 흐름의 핵심입니다.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이 설명이 이해 안 돼서 상관은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계속 아시게 될 거니까요. 도지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봉인데 밑꼬리 길고 밑꼬리 길고 몸통 짧고 이러면 그냥 도지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은봉인데 역시 밑꼬리 길고 윗꼬리 길고 몸통 짧아요. 그러면 이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물론 양봉이니까 이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별로 상관은 없다. 도지는 캔들의 색깔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또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것도 도지고 이것도 도지. 이왕이면 양봉이 은봉보다 좋긴 하겠지만 이거든 이거든 별 차이는 없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도지도 있어요. 몸통이 짧은데 밑꼬리 조금 짧고 윗꼬리가 좀 길죠. 이것 또한 역시 도지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런 윗꼬리와 밑꼬리가 비슷한 길이인 도지보다는 도지의 신뢰성은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도지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은봉인데 윗꼬리가 짧고 밑꼬리가 깁니다. 그러면 이 형태의 도지보다는 이 형태의 도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좋다는 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예요. 은봉이지만 관계없습니다. 양봉이든 은봉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들이 도지입니다. 도지가 어떻게 생긴 캔들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캔들이죠. 십자가형으로 나옵니다. 장중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경합을 벌인 후 양쪽의 힘이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마감할 때 발생합니다. 뭐가? 도지가. 기술적 분석상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변곡점. 런앤런 시간에서 변곡점을 한 30번, 40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니까. 변곡점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기점으로 시작해서 힘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 예를 들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그러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 지점이 뭐예요? 변곡점이죠. 변곡점을 잘 캐치하면 큰 수익을 걷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캐치하는 게 모든 기술적 분석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지 역시도 뭘 발생시킨다고요? 변곡점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캔들에서 도지가 뜨면 우리는 관심 있게 그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지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VH 코리아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인데요. 주가가 이제 뭐 윗고리가 좀 많이 달리긴 하는데 어쨌든 슬슬슬하면서 좀 밀려요. 밀리는데 이때 이제 급등을 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동반이 됐죠. 급등하고 도지가 발생을 했죠. 윗고리가 길고 밑고리가 좀 짧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도지입니다. 몸통은 짧죠. 양봉인데 은봉이든 양봉이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요게 바로 도지입니다. 근데 이제 도지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도지는 매수와 매도의 경합입니다. 팽팽하게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벌였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줄다리기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모르는 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든 힘이 한쪽으로 기울이면 훅 가는 거죠. 요길로 훅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에는 힘의 균형이 팽팽했던 지점. 그럼 그 힘의 균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주가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지는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곡점. 그 말은 도지가 발생을 했다면 그 발생된 시점에서 상승으로 가든지 하락으로 가든지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도지가 발생한 다음에 횡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거를 또 명심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도지가 발생한 다음에 주가가 어때요? 하방으로 툭툭툭툭 밀렸습니다. 변곡점이 된 거죠. 하방으로 변곡이 나온 겁니다. 그죠? 도지 발생 이후에는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특히 이렇게 갭으로 뜬 도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횡보하지 않고 하방으로 내리꽃던지 아니면 상방으로 뻗던지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상승 추세를 쫙 보이다가 도지가 떴습니다. 몸통 짧고요. 윗꼬리 길고 밑꼬리는 윗꼬리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길어요. 도지가 발생했습니다. 도지는 뭐라고요? 변곡점. 그렇기 때문에 도지가 발생했으면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밀어붙여서 올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도지 발생 이후에 추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상방으로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도지 기준 매매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도지는 힘의 팽팽한 균형입니다. 그 팽팽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깨진 방향으로 주가가 확 튑니다. 그게 하방일 수도 있고 상방일 수도 있어요. 그럼 도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하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도지가 발생한 이후에 힘의 균형이 상방으로 바뀌는 걸 확인한 이후 매수를 하시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도지 기준 매매법. 오늘 말씀드리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볼게요. 도지는 거래가 중요한데 도지 형태가 매수와 매도의 경합이기 위해서는 종가상 도지 형태에서 마감한 일봉의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걸수록 신뢰감 있는 도지고요. 적은 거래는 매수와 매도의 경합보다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가 발생했는데 거래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도지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는 매수와 매도의 경합이에요.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의 경합. 그런데 도지인데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매수도 적었고 매도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지의 신뢰도가 별로 없습니다. 팽팽한 경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는 거래량이 실려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써놨죠. 거래량이 동반된 도지의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도지 기준 매매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이 많이 실린 도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지라고 해서 매매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도지 기준 매매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봉상 도지 발생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도지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의 반전 및 추세의 지속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도지 발생 이후에 추세의 지속 혹은 추세의 반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매매가 도지 기준 매매법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매수가 되나요? 주가 일봉상 도지 발생 당연하죠. 뭐가 동반돼야 된다? 거래량. 거래가 동반이 돼야 되고요. 도지 발생 위치의 매물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도지가 발생했는데 매물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매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 발생 일봉을 30분봉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인데 일봉을 30분봉으로 바꾸셔야 돼요. HTS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MTS로는 하기 힘들어요. HTS, PC로, 컴퓨터로 하셔야 돼요. 도지 발생 일봉을 30분봉으로 변환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차트를 일봉, 주봉, 월봉, 분봉, 1분봉, 5분봉, 7분봉, 10분봉, 30분봉, 연봉 다 설정할 수 있죠. 그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지가 발생했을 경우 그 도지가 발생한 일봉을 30분봉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30분봉상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고점 종가 돌파시 매수입니다. 30분봉상 최대 거래량 동반된 고점 종가 돌파시 매수예요. 여기까지가 정확한 매매 패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봐야 이해가 쉬우시겠죠. 카카오 게임주인데 보겠습니다. 일단 도지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도지가 이때 발생을 했네요. 장대양봉 이후에 도지 발생. 윗고리가 길고 밑고리는 짧지만 몸통이 짧기 때문에 어쨌든 도지. 이 도지가 발생한 날을 30분봉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꿔볼게요. 1봉이고 며칠이냐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이에요.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7월 5일에 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도지가 발생한 걸 30분봉으로 바꾼다. 30분봉으로 바꿔봅니다. 지금 1봉이 30분봉으로 바뀌었어요. 7월 5일이라고 했죠. 7월 5일 30분봉으로 바꾸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된 30분봉의 고가를 돌파해야 매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7월 5일인데요. 여기부터 7월 5일. 7월 5일에 30분봉 흐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가격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죠?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고점에 선을 긋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심플하긴 하죠. 그래서 선을 그었어요. 여기다 왜 선을 그었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도지가 발생했던 날이 7월 5일이었어요. 7월 5일에 1봉을 30분봉으로 바꿉니다. 30분봉으로 바꿔서 그 30분봉 상에 거래가 가장 많은 봉의 최고가. 거기를 돌파해야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7월 5일을 30분봉으로 바꾸면 이렇게 됐고요. 거기서 거래가 가장 많은 봉은 여기예요. 여기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돌파가 됐죠. 이 위치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면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돌파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도지의 힘의 방향이 상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변곡이니까 그때 딱 들어가시는 겁니다. 1봉으로 다시 바꾸면 이 지점에서 매수가 됐어요. 여기가 지금 7월 5일 도지고요. 7월 5일 도지상 거래가 가장 많이 동반된 30분봉 상의 고점을 돌파한 날이 언제 이때예요. 이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 이후에 주가가 횡보 후 다시 급등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도지 기준 매매법의 전부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암호그린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도지가 발생한 걸 볼게요. 이때 윗고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고 그 다음에 도지. 거의 정확한 도지네요. 몸통이 거의 없어요. 시가와 정가가 같고 고점, 저점. 물론 윗고리가 좀 더 길긴 하지만 어쨌든 윗고리도 길고 밑고리도 길고 도지는 맞아요. 언제냐면 10월 22일입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10월 22일에 도지 발생했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죠? 이 도지 1봉을 30분봉으로 바꿉니다. 바꿔볼게요. 10월 22일 30분봉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된 봉의 고가가 돌파되면 매수입니다. 바꿨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된 봉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럼 이 가격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고가가 바로 돌파가 됐죠. 이때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1봉상으로 바꿨을 때 매수날은 도지 발생 다음 날이네요. 이때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매수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가 뭐예요? 원리. 도지는 힘의 팽팽한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균형이 상방 쪽으로 깨져서 올라가느냐. 하방 쪽으로 깨져서 내려가느냐. 이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지가 발생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주가 변곡점이다. 그런데 하방으로 변곡되면 사면 안 되지. 상방으로 변곡을 보일 때 산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상방 쪽으로 붙을 때. 그러면 상방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30분봉을 통해서 찾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NK물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9월 13일입니다. 점상한가 한번 같고요. 그 다음에 윗고리 달린 은봉. 그 다음에 도지입니다. 다음에 도지. 윗고리와 밑고리가 비슷하고 몸통이 짧아요. 도지가 발생했으니까. 오케이 도지 기준 매매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봉상 도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0분봉으로 바꿉니다. 30분봉으로 바꿔서 30분봉에 최고가가 돌파될 때 매수하면 됩니다. 30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언제죠? 9월 13일. 9월 13일 도지입니다. 9월 13일 도지를 30분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 동안 거래가 가장 많은 30분봉은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최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돼요. 최고가 돌파를 언제 했어요? 이때 했죠. 바로 했네요. 그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1봉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1봉으로 다시 바꿀 때 도지 다음 날에 매수가 바로 되네요. 그렇죠? 힘이 상방으로 붙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형 추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 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냐.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공약하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주를 잡는데 유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휴마시스 한번 볼게요. 마지막 예시입니다. 6월 24일 도지예요. 발생했죠? 뭘 해야 될까요? 30분봉 전환. 이제는 다 아시겠죠? 6월 24일 도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30분봉으로 바꿀 겁니다. 바꿨어요. 바꿨을 때 30분봉의 최고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된 봉의 최고가입니다. 거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 매수가 됩니다. 여기는 돌파 시도했지만 돌파가 안 됐어요. 종가 기준 돌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장중 돌파지 종가 기준 돌파가 아니죠. 여기서는 돌파가 아닙니다. 돌파가 언제 되냐?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 됐어요. 이거는 도지 발생한 다음에 매수까지 상당히 많이 걸렸죠. 며칠 정도가 걸렸어요. 이걸 다시 1봉으로 전환을 해보면 도지는 이때 발생했는데 매수는 이때 됐습니다. 이때 30분봉 최고가 돌파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시면 타이밍상 맞아요.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지 기준 매매법이에요. 도지는 힘의 균형입니다. 그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상방으로 그 힘이 좀 더 쏠릴 때 그 구간을 변곡정으로 매수를 해서 끌고 나가고 수익을 보는 방법. 이게 바로 도지 기준 매매법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매 방법만 아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항상 원리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도지의 원리를 이용한 매매법이고 단기에 힘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정 매매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도지 기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런앤런 시간상 짧은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다 소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빠르고 이해하실 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풀 버전 50분짜리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강의뿐만 아니라 저의 지난 모든 런앤런 강의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수익 내시는데 도움될 거예요. 주식에 대한 공부 열망 가득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계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 영상들도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